블박차는 덤프입니다. 덤프 우회전할 겁니다.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점성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저 앞에 빨간불 나 오른쪽으로 가는데! 다시, 다시 누구예요? 뭐가 튀어나와요? 여기서 정상적으로 오른쪽으로 자, 우회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데... 이런... 다시... 다시 어디서? 여기서. 이 큰 차 앞에서. 여기 중앙분리대도 있어요. 중앙분리대도 있는데 저 할아버지 어디서 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아! 아, 여기가 중앙분리대도 끊겼나요? 여기 오셨나요? 아니면 중앙분리대도 타고 넘어오셨나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블박차 속도 빠른 것도 아니고요. 안 보이는데 갑자기 달려나오셨습니다. 무단횡단하시던 어르신께서 갑자기 뛰어오셔서 덤프트럭 끝부분에 부딪쳤어요.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경찰관께서 저한테 전방 뭐 뭐 하면서 범칙금과 벌점 받아야 하고 할아버지 진단 나오는 거에 따라서 벌점이 또 붙는데요. 정말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저희는 운전도로 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벌점으로 면허 정지시키려고 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교통조사관이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하든가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하든가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블박차가 안전운전 못했나요? 블박차한테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블박차가 잘못이 있으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고요. 블박차가 잘못 없으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가 2번 블박차 잘못 없다. 저걸 어떻게 피해요? 저것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어떻게 피합니까? 제가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표받았나요? 아니면 곧 받을 상황인가요? 아이고, 고지서 발급받아서 범칙금 납부했대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큰 차는 5만 원. 아이고, 그거 내지 말고 즉결심판 받았어야 되는데 왜 내셨나요? 언제 내셨나요? 아이고, 그날 바로 냈어요. 투표하겠습니다. 이미 범칙금을 냈어요. 지금이라도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자. 즉결 가서 무죄받으면 되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보내달라고 그러자. 아, 즉결은 이미 지난 것 같고 저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경찰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취소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투표 시작! 자,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자. 하하,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아야 된다. 12%. 방법이 없다. 86%. 즉결은 처음부터 나 통고처분 안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또는 통고처분 받고 돈을 안 내야 돼요. 범칙금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즉결 보내요. 그런데 벌써 냈어요. 그런데 고지서 봐서 냈어요. 이제 즉결 못 가요. 한편 행정소송? 행정심판? 아니, 즉결 보내달라고 했었어야지 다투려면. 왜 즉결 안 가고 왜 이제 와서 취소해달라고? 이건 안 돼요. 1번, 2번은 안 됩니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분 잘못이 있나요? 잘못 없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경찰이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것 같지? 그래, 그래 이거 잘못이야. 저게 저 덤프트럭 운전자가 안전운전 못한 게 뭐가 있어? 뭘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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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고처분한 서류요. 그거 우리가 일렬보는 거 다 있겠죠?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게 오손 처리하자. 이거는 서류 잘못 인쇄한 건 오손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통고처분하고 벌점하고 취소하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거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억울하면 즉결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돈 내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경찰에서 저거를 스스로 오손 처리하면서 오손 처리라는 것은 그 종이가 지저분하고 찢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 일렬보는 거 없애는 거죠. 이거 그냥 오손. 이건 우리가 잘못된 실수로 더러워지고 찢어졌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뭘 잘못했어요? 여기서 이분이 뭐... 만약에 이 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잘못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서 여기서... 여기 점선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여기 정상적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어... 그 부분에... 뭘 잘못했을까요? 도대체 블박차 운전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기를 뛰어오는... 저와 여러분의 100%는 블박차 운전자 잘못 하나도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분은 벌점이 있으면 생계에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안전운전 불이행 5만 원 플러스 10점. 그리고 나중에 2주 진단이면 5점, 3주 이상이면 15점의 벌점이 추가로 또 부과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벌점 부과가 그리고 이 범칙금 부과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건 옳지 않다. 운전자 잘못 없는데 왜 차 대 사람 사고라고 무조건대 운전자가 잘못이라고 그러느냐. 방법은 딱 하나요. 경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취소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블박차 운전자분들도 잘못하셨어요. 뭘 잘못했을까요? 왜? 그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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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 보내달라고 했어야죠. 그걸 잘못하셨어요, 본인이. 그러나 경찰관이 차 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이에요. 안전운전 불이행이에요. 그러면 뭘로 그냥 내는 경우가 많죠. 경찰이 범칙금 부과했던 거 나중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어요. 충청북도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울산인가에서도 있었어요. 아, 이건 우리가 범칙금 부과 잘못했다. 돈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범칙금 부과 취소했던 사례가 한문철TV에 두 번 있었습니다. 이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힘이 뭉쳐지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시면서 저거 운전자 잘못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범칙금이라고? 도대체 뭘 잘못했어? 이슈화가 된다고 그러면 어렵겠지만 이 3번. 3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